계곡에 오늘 며칠이고 어? 오늘 며칠이고 어? 오늘 며칠인데? 오늘 2015년 7월 2일 성주 포천계곡에 왔는데 맑은 물이 지금 흙탕물이 됐네요 반달곰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흙탕물이 됐어요 계곡을 일단 보여드릴께요 이게 울창하게 숲입니다 하늘 끝까지 숲이에요 여기 다 숲이고요 요 우리 차 바로 차도 바로 옆에다가 됐어요 차도 예쁘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왔죠 우리 비니 비니 왔고요 요쪽에도 물이 이래가지고 포천계곡입니다 여러분들 식이죠 그 다음에 요 우리 텐트 텐트도 내가 맛깔나게 쳤습니다 양쪽 다 야무지게 박았어요 돌로 텐트 텐트 안에 아이스박스에 김밥하고 먹을거 치킨 뭐 이런거 맛있는거 많이 싸가왔어요 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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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걸 돌아다니까노 벌써 힘드나 빈이 물도 좀 부어줬나 절대 없네 시바 구정물 먹을라 이물 먹어도 되잖아 아 그래 계곡물 먹어도 되긴 되지 야 물 안차갑나 시원해 차가울거 같은데 안차가워 너 시바 둥둥 떠가지고 뭐하노 헉 존나 웃기네 빈이 또 등에 얹어줘야지 여보 빈이로 와 등에 얹어줘 야 그걸 패가지고 딱 타라 뭐 어떻게 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시바 물건 떠대로 당기는거다 이거 말이야 여기 저도 팍팍하게 했어야지 야 요가 깊은 물이네 요가라 저거 팍팍하게 했어야지 어 그것도 깊나 깊네 그것도 깊네 아이 뭐야 이씨 별로 안깊구만 야 야 저 꼭지 아이가 어디 불 안했나 남들은 건포도인데 이거는 뭐 앵두가 돼가지고 뭐 평안하네 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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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노 아이고 잘 뛴다 아이고 잘 뛴다 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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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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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아이가 씨 침대는 별로 필요 없지 그래 그거 타라 안에 너 들어가 야 안에 너 깊숙한 데 들어가야지 터진다 그 돌에 대여가 아니 저 깊숙한 데 들어가라 안에 물고기도 있고요 생선이 왜 물어 안에 들어가라 이나 어디가 이리와 이리와 이나 멀리 간다 어떡해 이 새끼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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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들어가라 완전히 불꽃꽃이다 야 어 우리 와 그렇게 그래 물 따라서 내려오면 되잖아 거기서 우리 포천거 뭐야 깨끗하지 포천개국인데 아 타다 많아 어 요 얼마 포천개국 상류다 상류 어 흐흐흐흐흐흐흐 시봐 혼자 신났다 이제 어 이거 계곡이라 좀 그렇지만 바다였으면 바다였으면 완전 시봐 저 완전 바다 코끼리인데 안에 생선 있다 아이가 비린내 쩔어 오 비린내 쩔어 비린내 무슨 비린내 물비린내 원래 물비린내 이 찌그머니 비네 비빈이 태워줄꺼야? 어 비빈이 그거 태워줘라 빈아 이거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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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태워줘라 안탈나네 와 아따 그거 먹지마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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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 바람빠진거 저저저저저저저 바람너라 아니 그 막에 잠가라 안탔지 아니 물안에 들어가가 해야지 그거 사면 터진다 돌에 왜이러냐 왜이러냐 어 자 약먹자 아 좀 밑에가 낫겠다 약먹자 이거가 제일 낫다 내가 볼때는 자 좀 이따가 이제 2부 찍어드릴게요 안녕 손 흔들고 손 흔들고 나 못싸고?